아직도 엄마가 사놓은 꽃향기나는 바디워시를 쓰고 계신가요? 당신에게 어울리는 건 꽃향기가 아니다! 이제 남성적인 향의 바디워시로 바꿔야 할 때 SNS를 각한 플렉싱 바디스프리 향을 그대로 담았다! 플렉싱 바디워시! 씻기만 하면 향이 3시간 이상 지속된다! 게다가 올인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! 그렇다면 향은 어떨까? 자몽향이어서 그런지 여성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딱 안 흘리고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라벤더 향은 되게 음맛이 나요 그렇다면 바디워시의 향은 3시간 이상 지속될 것인가? 3시간 후 향을 맡아보았다! 냄새 진짜 좋다 진짜 좋다 그렇다! 3시간 후에도 향은 진하게 남아있었다! 자연유래 성분 펜타비티를 이용해 촉촉함과 부드러움을 주고 명품 향수 이용하는 고급 향료를 사용하여 하루종일 기분 좋은 향기를 이제 플렉싱 바디워시로 향수 샤워를 느껴라!